한국 축구올만 스타일이 어떤 형식의 전술이나 게임 운동에 잘 어울릴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 축구를 느끼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는 어쨌든 홍콩에도 친구가 있고 홍콩 사람으로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왜 친구가 됐냐면 그 친구들이 한국 축구를 좋아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나서 뭐 얘기도 해보고 하다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한국 축구의 공통된 특징은 일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홍콩여도 똑같이 얘기하고 싱가포르도 똑같이 얘기하기는 네버기법이에요 네버기법 다른 말로 하면 정신력이죠 포기하지 않는 투지라고도 할 수 있고 팀의 경기의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외국인이 좋아해요 한국 축구는 과거에 정신력이 강한 축구고 빠른 축구화에서 빠르다는 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황성웅이 U23 대표팀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는 팀이 빠른 공수전환하는 팀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게 어떤 팀이냐고요 공수전환이 빠른 팀이 어떤 팀이고 왜 공수전환을 빠르게 해야 되고 공수전환을 빠르게 했을 때 이점이 뭐냐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러한 감독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선수들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예요 공을 잡으면 무조건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은 것인지 수비할 때 물론 수비로 빠르게 전환을 해라 괜찮아요 적극성을 가정하는 거니까 그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공격할 때 공수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과제로 주어지죠 그럼 뭐 빌드업을 하게 되면 공수 템포 빨라지진 않아요 빌드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 컴팩트 사커에서 풋볼에서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공간을 탈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빌드업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 옛날에는 그냥 한 방에 내보내면 되니까 공수전환을 빨리 하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둘러서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대개? 패스비스가 많아지죠 서두르니까 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킵핑에서도 그렇고 패스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선수들한테 이해시키는 데는 반드시 공수전환이 빠르냐 그러면 템포 조절을 어떻게 하냐 누가 컨트롤러로 해서 경기 전체적인 템포를 조절할 것이며 상대가 예를 들어서 공을 어느 지점에서 압박하고 어느 지점에서 탈취하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뺏겼을 때 전방 공수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느냐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할 때는 무조건 빠르게만 전개한다고 되나?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뛰어가면 옵사이드 걸리는 거지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게